6월 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두 명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대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박병훈 후보가 경주시장 후보로 예비 등록했고, 준하경 경주시장은 내일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서는 현재까지 경주시장 선거 예비 후보 신청자가 없습니다.